이쪽 좀... 이걸 어떻게 할까? 또 있어? 감사합니다 대탄이 찌개 담당? 이건 씻어야 되나? 런진아! 이거 버섯하고 야채만 씻어와 양파를 잘라서 올래? 먹었었잖아 아 그거구나 희망아 너 일생겼다 뭐요? 씻으면 돼 양파를 잘라야 돼가지고 양파를 잘라야 돼가지고 양파를 잘라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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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찬이의 생일 파티에 가고 있던 콩공주들 해찬이를 위해 제노가 직접 한 달 전부터 고심해서 직접 예약 구매한 고가의 케이크 고가의 케이크를 런쥔이가 픽업을 해서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노가 런쥔이 어깨를 팍 친 순간 힘이 풀려 케이크가 한을 위고 날라가고 왔는데 자 여기서 가장 잘못한 멤버는? 오 재밌다 잠깐만요 생일이었던 해찬이 1번 2번 자 런쥔씨 전 진짜 그냥 그날의 생일이었던 해찬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찬이가 그 생일이 그날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이 모든 스토리도 문자로 안 보냈을 거고 제노가 런쥔이 어깨를 팍 치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잘못은 두 명이라고 생각해요 제노와 런쥔이가 공통적으로 만든 이 시추에이션에 관해서 그냥 제가 놓친 결로 오 멋진 척 멋진 척 결과적으로 내가 치든 말든 그 케이크 그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배달시킬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깨 한 번 쳤다고 떨어뜨릴 거면 제대로 안 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런쥔이다 제노의 말에는 가장 큰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해찬이는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320만 원의 케이크는 그만큼 고가의 케이크를 준비해온 사람이 본인이 들고 왔어야 되지 않나요 생각을 방금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왔어요 런쥔이가 되게 괘씸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케이크를 샀어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런쥔이는 자기가 준비 안 했으면서 자기가 준비한 척 가져가는 이걸 런쥔이 해야 돼 준비한 척 가져가는 이걸 런쥔이 런쥔이 생일도 아니고 런쥔이가 케이크를 산 것도 아니고 착하게 런쥔이가 그 케이크를 픽업해 왔는데 그 원래부터 런쥔이는 그렇게 잘 놀라는 거 아면서도 어깨를 그렇게 팍 쳐버리면 런쥔이가 놀면서 실수로 해서 케이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들어서도 내 탓을 하면 런쥔이 런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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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할 얘기를 이제 보고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저 이제 댓글 시작할게요 원진에 대해서는 우리 기우미 원진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수 와 여러분 바로 3월 21일 그러니까 제 생일을 이틀 전 런쥔 자 그 다음에 네 3월은 이렇게 두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인스타 라임으로 많은 분들이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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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만화한 라사 사킷 아 그럼 이제 3월 끝났어요? 3월이네요 사랑해 얘들아 아 그럼 솔직히 23일에 4월 전담이죠 제 생일이에요 아 아 아 일단 23일에 4월에 4월 전생이에요 제 생일이 형 생일은 언제? 몰라 진짜 자 한번 제대로 해줄게요 3월 23일 우리 키오면 런준이 생일이에요 아 아 일단 아 그 욕도 없지 않았어 아 삐잇 하하하 얘들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쟤노도 첫 번째 런준이가 잘못했다고 그랬었지 어 일부 cheap 아 적금부 죽 적금부 쟤